맞네 제주도 용암타 자르다 모니터 모니터 아이고 손바닥아네 세상에 살고 있네 손바닥아네 세상 보내주세요 해방시켜 주시오 이제 아아 이름을 지어가지고 방생하세요 방생하세요 뭐 손성질 하나 빌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주세요 잘살을 하든지 잘살을 하든지 근데 어차피 얘는 죽일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좀 이따 보내줄거니까 근데 도우 얘거리 잡았네 물고기다 물고기다 그 종류는 뭔지도 모르겠지 피레미 피레미 아니에요 피레미 생긴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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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잡았다 아하하하 제주도 좋다 으으배 고맙습니다